에이 물에 들어가는게 맞나보네 근데? 아니 한개밖에 안주는거 너무 짠거 아니야 이거? 아아 아 몇개 남았어 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냥 써 어 개많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빠지는건가? 무조건 나올거 같애 뭐 맞지? 그냥 물이 그냥 물이 아니야 이 온도 자체가 지금 아 어어 너 물에 못 들어오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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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못 들어오나보네 이거 여기를 유인시켜야 되겠구만 너 그럼 거기 들어가서 여기로 오겠지 그지? 아니 아까 그 거기를 유인하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못 건너지 않을까? 아 뭘 쳐다봐 일로와 빨리 어 진짜 없네 여긴 못 건너겠지 여긴 신중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인간.. 인간의 그 신중함이 있어야 돼 여성은 인간이 아니야 고 두 헬이나 해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들어간거 아니잖아 아더씨? 아 뭐야 집으로 갔네 얘 다시 뭐야아 괜히 나 혼자 설레벌쳐서 저기 넘어가 있었네 퇴근했네 가자 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어 좋아요 또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나 좀 달려야겠다 아니 창고가 뭐 이런데 있어? 어 배고파 바비가 보고싶어 사냥 바.. 이거 아까 봤던거죠 어? 바비? 옥줄? 걔 죽었나본데? 이거다 일단 다른거 먼저 보고 숨겨진 세계 2 숨겨진 세계 2 워.. 워그드라실의 세계에는 저승이 존재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옥 인간이 전에 선택한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죄를 인정하.. 죄를 위해 숙죄해야하는 곳 창겼습니다 존에 날려 문 닫아주고 가자 가자 빨리 나가 다 신겼어 가자 히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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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여기서 그냥 좀 수영치고 가지 그룹 됐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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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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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도 주지마 관종이야 아 설마 이거 무너진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아 오케이 아 좋아요 드디어 모든 준비 완료됐어 어 여기 뭐 나무 탄내가 나네요 누가 태웠나? 됐으 여기다 끼우고 됐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해냈어 저거 하나 떨어뜨릴라고 이.. 귀한 성냥아 낄라고 이거 어? 달리면서 이거 하는거 봐봐 손 가리는거 봐요 어 깜짝 떨어져 어 깜짝 떨어져 야 안 돼! 뭐야 나보고 나.. 아래 내려가라고? 어? 아아 이거 산 너머 사이네 어어 개불안한데 여기 누가와도 갑툭티를 위한 곳이야 여기 맞지? 여기 절대 소리내만한거 건드리면 안될거 같애 조심 맞지? 여기 소리내는 함정들이 있는거 보니까 소리.. 절대 소리내면 안될거 같애요 아 화살표 아우 친절해라 화살표도 있네 어 근데 발전소리 누구지? 소리 내리는 순간 쫓고 쫓기는 오씨 얘네 눈이 안보이나 본데 Mess 다행히 소리 듣는 애들이 아닐까? 아아악! 아 제발! 아아악! 오케이! 아아악!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아아악! 아 나 이거 뭔지 우아 나 이거 뭔지 알겠어 죽을 때 마다 점점 감염이 심해지는 거야 맞지? 그러고 마지막에 죽는 거 아닐까? 어 처음 죽어보네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두운데 뽀톡님 한계팩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로 나가야되지? 저기 위에 동굴있다 아 민드래곤님 한계팩 감사합니다 불키고요 아 올라갈수있네 어 막힌길 아 스파하지마세요 조심 여기 나가면 어디지 근데? 왼쪽 어 상관없지 어 사진 한장 용서 받을수없는 운명 노른은 항상 관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썩은 영혼을 지옥의 형태로 처벌받았고 노른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악의 악몽을 겪어야 만했습니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어깨 좋아요 죽는거 스토리인가본데? 맞지? 엄마가 아파 처벌받은 자 아이가 아까 봤다고 본거지? 죽는거 스토리인가보네 조심 건드리면 안됩니다 이런거 어휴 쉿 애들 애들 개많아 애들 개많아요 어 귀여운 소릴 내고 있지만 귀여운 놈들이 아니란 말 어 조심 불길 어 쟤 따라오는거 봐봐 어 한 명 저기 건너는거 봐봐 와 더 넣는거 봤어? 어우 쉣 달려 어우 다행이다 쟤네들은 막 달려서 오는 애들은 아니네 아 아 아 그나마 이런 위가 제일 안전한 곳인가? 아 아 이 지옥같은 곳을 어떻게 나오지? 이게 완전 공룡이야 뭐야 빨리 갑니다 나도 뒤쫓잖아 어머 응애거리고 있어 응애 아 아 와 개빨라 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와 개빠르네 와 엄청 빨라 이게 진짜 죽는거인데 아까 스토리진행 왔네 그러면은 스토리진행 왔네 어 바로 앞에서 태어났네 아 빨리 올라가 아 어 여기서 문젠데 어 다른데 간다 어 여기서 문젠데 어 다른데 간다 저거 중간까지만 나가면돼 어 나 지금 팔 봐요 팔 완전 장난아니야 이거 팔 문신 문신 마냥 지금 오케 난 살았어 어 빨리 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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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막힌 데인가 어 여기 있다 아 드디어 찾았네 이 얼마나 떨어진 거야 이거 오케이 어 연주합니다 됐어 두개 다 했다 이제 끝이야 끝 끝 끝 끝 끝 이러면 안돼 스타가 정신 차리자 절대 막 건드리지마 빨리 뛰어 빨리 나가야래 올라가는 길 어디여 올라가는 길 어디여 아 저 반대다 씨 왔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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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다 왔어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많이 와 야 진짜 많이 와 아 어 야 큰일 낫다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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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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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번엔 어 아 왼쪽 오케이 어어 엄청 빠르게 연주해야되네 빨리 아니다 안좋아오나보다 자 자 진정들 하세요 자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떠들지 마시구요 네네네 자 이제 어 연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자 1절 어땠나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꼬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2절 갑니다 2절 네 앙코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실수 실수 오케이 긴장 너무 많이 했네요 어땠나요 어땠나요 음 아주 훌륭한 음악이었다 자 이제 갑니다 아 돈은 됐어요 그냥 갈게요 살려만 주세요 일단 불 한번 다시 새걸로 아 불 한번 다시 새걸로 아 아 드디어 왔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임? 예 예 예 예예예 점프할게요 점프할게요 예 점프하고 있어요 예예 예예 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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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왜 어 웃어? 아 설마 밑으로 떨어지라는 거야? 아냐 버텨 이거 뭔가 속임수 같아요 부금이 변하고 있잖아 부금이 변하고 있잖아 심리전이야 어 심리전이야 걸리면 안 돼 버텨 나는 버틴다 너 난 너희들에게 낚이지 않아 오 구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리는거 맞나보네 사오세계인가? 어우 나 지금 팔 상태가 어? 쟤 거.. 거짓에.. 거짓신 거짓신 만화경 사르나? 뭐야 거짓의신 구라쟁이 구라진 저게 젠장소니 여기로 됐습니다 밤 밤 밤 오늘 하루 보내기 젠장소니 제가 지적이 될 것입니다 힐링 좀 플리즈 오! 진짜 낙.. 오! 낙해해주네 하프 주라고? 그래 주긴 줘야지 그러면 치료했으니까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거니 자 아 너무 큰일 날마다 하하핳하핳 하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 하하핳하핳하핳 좋아아 어허 그렇게 좋았어요 으이구 예전엔 열리지요 좀 휴식 눅된 노래 ㅋㅋㅋㅋㅋ 이제 айте 춥지 하지만 이제 어? 근데 뭔가 불길하긴 하죠 지금 뭐야 어 뒤로 달려! 조련 달려야 돼 빨리! 오 야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아 아!!! 아 아!!! 빨리 가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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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우 쉣 쉣 쉣 쉣 쉣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나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어 조심 빨리빨리 빨리빨리 멈추면 안돼x3 여기 치쿠염이야 치쿠염이 무게인 치쿠염이 왔어 어우 흐흐흐흐 어 뭐야 사실 이 모든게 꿈? 악몽? 드림? 나이트메어? 어! 오 오케 기회 한번 더 얻은건가? 오오 어 본적 있어요 본적 처음이에요 처음 너무 조용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를 갖고 놀 수 있다 이거네? 어 잠깐만 사실 원래 이게 다 계속 반복됐던 이런 스토리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머리를 걷어참으로써 걷.. 맞지? 걷어참 이유가 그거 아니야?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미 다 또 한번 왔던 그런 스토리인거 아니야? 맞지? 모든게 계속 반복됐던? 처음부터 애초에 그 머리에서 시키는대로 한거고 처음에 끝까지 다 했더니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되고 또 그렇게 되는거야 계속 반복으로 무한루프 맞지? 무한루프 어 무기엔 추쿠요미가 맞네 아 끝에 뭐 있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나쁘지 않았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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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 스토리가 반전이 어 있었네요 네 자 이 게임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을 보내준 제작사에게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 아 그 이스터 해그를 맞추신 네 그 시청자분에게도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어 어 어 어